아아 퓨이루스 야 들려? 들려 안들려? 들려 들려 잘 들려 형 가위 없어요 여기? 가위? 가위 역시 혁규형 너무 재밌어 어우 창피해 아 어 뭐야 야 띵구랑 갠데? 창피하가 안되는데 띵구랑 갠데 그 카사인가? 아 우리 정글 왜 퓨리아야 아 졌어 아니 형 어제 헥카림으로 그 띵구랑 카사 개펜버 보셨죠 형 어제 지렸죠 저 표카림 지렸죠 아니 어제 13연승비원 깼다니까 표카림으로 그냥 잘했어 잘했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유민이 왜 화장실 갔는데 아니 왜 지금 아 안되겠다 제가 데려올게요 형 아니 니가 왜 데리려고 하는데 아 진짜 마우스 끊겼어 어떡해 야 마우스 끊겼어 형 뭐해요 아 형 집중해요 오우야 근데 이겼어 와 캐리 와 술통 중앙에 있었어 아 이거 마우스 감도 다른데 이러면 어떡하냐 아 형 뭐해요 아 키아나 칼버 키아나 칼버 말 좀 하자 말 좀 안되겠다 안전벨트 꽉매 와 여기 마우스 야 근데 나 마우스 끊기하는데 시스 잘 먹었다 아 형 내가 캐리핸드 밀뀌요 그냥 아 안되겠다 키버 키아나 칼버고 올라갔냐 너무 아쉽다 죽일까 죽일까래 와 나 혁규형 입에서 와 야 민석아 아 형 제가 먼저 죽여드릴게요 민석이 너 진짜 혁규형한테 손 넘지 말아라 내가 못 참겠다 어 혁규형 나도 죽여줘 혁규형 나도 죽여줘 exk 혁규형 나 죽어 선빈 끝나서 죽엉 엮은 패킹 이런 사람 뭐 스크랩is 술먹고 하는 거 아니야 Com 왜 자꾸 엄청 붙냐 창현이 아까 뭐 카사 이겼다고 뭐라 하더니 아니 형 진짜 탑 차이 때문에 게임을 못하겠습니까 형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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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어쩌면 물대포 형? 아야 현준 형 어? 너구리 아까비 야 블루 먹냐? 먹는다고? 혁경 혁경 먹자 혁경 먹자 아 그럼 줘야지 아이 먹어 먹어 오케이 살려가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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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다 다는 수 다는 수 예 어그로 다 끌었다 어그로 다 끌었다 타노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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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점프 있냐 점프?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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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3 2 1 표 1은 표 1은 우와 뭐야 이거 턱타 개 때려 아 그걸 왜 못 맞춰 야 평사 나이스 라이즈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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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갔나? 어떻게? 자 혁경 맵으로 혁경 방송으로 누르면 안 갔따 일부러 트리스트 하나 안 받는데 와 진짜 방송 예능 아 방송 담가 같이 또 사나이 일부러 맞춘거지 아아 진짜 민서가 아쉽다 어? 어? 아 키아나 노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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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탑 봐주고 있는 중 아 아 아 아 아 키아나 노공 키아나 노공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너 어떻게 해야 돼 난 못 가 난 못 가 일단 아 난 못 가 일단 이래 봐도.. 어떡해 어떡해 지금이 다 찍는다 오케이 오케이 키아나 크런? 알 못? 키아나 크런? 키아나 크런 돌았다 이제 야 여기.. 크런 보인다 나 크런 보인다 야 저걸? 야 아직 간다 어어? 야 나도 살려줘봐 나 위드 아니 위드 차이 아니 위드 차이 뭐야 왜요? 야 여기 와던데? 3살 켜볼까? 이 친구 왜 여기 계속 보이냐 바닥 찼데 계속 보일까 그냥? 야 여기 키아나 나오면 우리 다.. 저깨를 봐 으아아아악 어 우리 바텀 우리 바텀 실력 좀 볼까? 오 야 나 깜짝이야 어? 그냥 최영상으로 가자 와도 돼있네? 어떡해? 어? 그냥 비췄대요? 야 난 깜짝 어... 마이 아하 어... 혁규 형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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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혁규 형 왜 이렇게 컸지? 혁규 형 믿을 건 나밖에 없다 어? 뭐야 이거 뭐야 나 혁규 형 방송 보고 있었는데 얘 왜 여기 있냐 아니 방풀을 우리 팀이 하는 거야 아니 방풀을 우리 팀이 하는 거야 아니 집중하라고 집중해 아니 방풀 아니 방풀이라고 뭐하는 거야 혁규 형 방송 보고 있는데 트타야 왜 여기 있는데 아... 2대포 야 여기 살려 살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 오케이 형 오 오 이거 내가 다 잡음이 같이 쪘다 이거 내가 다 잡음이 같이 응 다 죽겨 음 apparently 어디 있는데 어디 HE 어디 transmitted 아칼리 왜 여깄는데 된ing 아파 나 죽겠어 아니 지연이 날 좀 봐 날 좀 저렇게 미 다 잡았지 이러고 있는데 라 geometry가 여긴데 내가 비전을 어떡해 그리로 타는데 좋m Ang 아 이겨야 된다구나 아 못 이겨 이거 아 근데 형 이거 루시안이 먹는 게 낫지 않을까요? 아이 이제 그게 있지 지훈아 넌 어떻게 생각해? 그게 맞다 뭘 그게 맞아 혁규 형은 그게 맞지 어? 그러니까 혁규 형 말이 맞다고 아 그럼 진정 한 달 350 몬스 아 죽어아아아아 思 아 피드 2중 궁전 맞춰라 너 보지도 않았어 side 아 이거 레드 줬으면! 아 이거 레드 형 먹었으면 땄는데 아아 아 왜 먹어 야 이거 뭐야 이거 오 나이스 형 어땠어요 나쁘지 않았 두배해 나이스 엄만 없다 엄만 없다 엄만 없다 나이스 아 미드라인으로 올라오 우리팀 불타이버 아아 피아나 궁 있다 피아나 궁 있어 와 나 진짜 하네 아아 밀지마라 아 몇평 몇평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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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끝나냐 끝나냐 끝났는데 이거 끝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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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유미 나이스 어 어 나 십수로 전체 나 십수로 전체 쳤어 와 관중의 삶 아 끝나냐 그랬어 이거 기사 좀 해봐 몰라 나 끝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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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틀고 있어 틀고 있어 틀고 있어 끝났다 끝났다 야 위에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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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4초하고 쓰고싶은데 나이스 4초하고 쓰고싶은데 아니 이거 돈 쓰고싶은데 아니 이거 돈 쓰고싶은데 그렇지 와아 이렇게 DRS 롤드컵 진축하다 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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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니 내 책상에 해주시면 왜 던지는데 오 정신 나갈 것 같애